겨울철 전통시장은 화재 위험에 취약한 곳입니다. 다닥다닥 붙어있는 점포 사이로 전기줄이 얽혀있고, 천막 등 불쏘시개가 될 만한 물건들이 널려있기 때문인데요. 특히 최근 쌀쌀한 날씨에 난방기구 사용도 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표영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창원의 한 전통시장. 상인들이 전기난로에 의지해 장사에 나섭니다. 여러 개의 난로를 동시에 사용하는 곳도 눈에 띕니다. 추워진 날씨에 난방기구 사용이 크게 늘면서 화재 위험도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5년 동안 전국에서 발생한 전통시장 화재는 모두 284건, 한 해 평균 57건 정도로 구중 40% 이상이 겨울철 난방기구 사용 등으로 발생했습니다. 화재의 취약한 구조도 문제입니다. 점포들이 밀집된 데다 길이 좁은 전통시장의 특성상, 화재 위험은 항상 도사리고 있습니다. 특히 낡은 건물에 전선들이 뒤엉켜있고, 점포 사이 가림막 역할을 하는 천박이 불쏘시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나마 규모를 갖춘 시장은 화재에 대비해 소방시설 등을 갖추고 있지만, 소규모 시장은 사실상 무방비입니다. 소방당국은 그동안 전통시장에 대한 안전 규제 등을 강화했지만, 화재 위험성은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래된 건물이 많은 탓에 새 안전 기준을 적용하는데 무리가 따르기 때문입니다. 소방당국은 현실적인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화재 예방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노후화된 전기설비 같은 경우에는 주기적으로 확인 및 교체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눈에 보이는 곳에 소화기를 꼭 비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사시에는 소방차가 잘 진입할 수 있도록 진입로에 물건 같은 걸 적재하지 마시기를 잘 당부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화재 발생으로 인한 평균 피해액은 일반 화재의 16배에 달하는 2억 7천만 원. 한 번 낮다 하면 큰 피해로 이어지는 만큼 철저한 대비와 점검이 필요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